안녕하세요 최태건의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과거에 모델 일을 했었고요 초등학생, 중학생, 대학생 이렇게 셋 딸을 돈 나빠고 현재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모델 일을 했었던 관련된 일화들과 현재의 제 일상들 제가 40대 중년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서 몸을 관리를 하는지 패션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꼭 필요한 곳에 나갈 때 어떤 스타일로 입고 나가는지 이렇게 습득된 정보들을 조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, 구독,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 많이 소통해 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고 소통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